손필근님꺼구요 자 빠르게 갈게요 빠르게 아까 디나리아 맡기셨었죠? 멋있게 붙였던거 같은데 자 이번에는 흐스트란드버그 아 바로 흰조네 빠르게 갈게요 이거 다음에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자 과연 붙을 것인가 얼굴 봐 완전 순..얼굴 완전 애기인가 봐 유망준가? 얼굴 완전 흑인인데 되게 어린 흑인이네 그쵸? 자 갑시다 붙으면 3천 금액은 커 자 지금이야 바람이 불다 Are you ready? 5 4 3 2 2 1 1 0 고고고고고고 2 2 2 2 2 3 2 3 3 3 4 4 5 5 5 5 5 5 5 5 6 6 5 5 5 6 6 6 6